자, 오늘은 특별히 오감만족이 또 한 분의 고민 해결사를 모셨습니다. 최연우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긴장을 좀 하셨나요? 네, 조금 뭐 이런 프로그램 처음으로 나오는 것도 좀 긴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 드릴 수 있을까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오감만족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연우 전문가라고 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님들은 종목이라든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업종과 테마, 그리고 회원님들이 좋아할 법한 내용들, 특히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도 시장과 종목보다도 시장과 현재 상황에서의 저희가 할 법한 대응들을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최연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장 이야기까지 알찬 방송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